가는 중 10시 47분 아기는 엠카운트함 진짜 첫 방이 오네요 오랜만인 거 같기도 하고 어제 왔던 거 같기도 하고 아 근데 이걸 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골뱅이 안 들어갔어요 제가 골뱅이 제가 포인트 골뱅이를 했었기 때문에 제 손톱을 이렇게 붙여줄까 이렇게 떼서 이거는 블랙착 트리플레스라고 하면 빠질 수 없는 블랙착이 되었죠? 세에노 에이 세에노 에이 에이 아 파이팅 파이팅 짠 드디어 첫방입니다 이렇게 오늘 첫 음방 딱 그 음방의 공기를 오랜만에 느끼는 것 같아요 오늘 첫 퍼포먼스를 보여드리는 건데 그냥 잘 해야겠다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파이팅 하이 안녕하세요 엠카이고요 톡파입니다 산호 들어갑니다 줄미줄미 약간 가르마도 7대3으로 해서 센 느낌으로 이렇게 멋있게 해봤어요 네 이게 오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안녕 네 셋 야 파이팅 엠카에 왔어요 음방은 오늘이 처음이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잡히잖아요 카메라가 표정도 중요하고요 열심히 네 힘 다 써가면서 힘 다 써서 추겠습니다 네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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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눈에 뱀이 있네 맞아 진짜 뱀띠거든요 뱀띠가 뭔지 알아? 생일 때 생일 때 그거지? 나 강아지 강아지라고? 개띠라고? 어 귀엽다 왜? 왜 냥냥 펀치 아니야? 야 이 두꺼워 조심할 게 있는 게 정말 자세하다가 얘로 잘못 집으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미끄러져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손까지 전체를 쓰기 때문에 미끄러지진 않을 거예요 혹시나 만약에라는 거 있잖아요 진짜 무대를 하러 갑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트리프했습니다 저희 엄청 팍 쐈어요 아니 근데 뭔가 서 있는 게 다리가 너무 어땠어 나 너무 배고파서 아 진짜? 어 근데 린이 막 옆에 있는데 나 지금 너무 배고파서 꼬르륵 소리 그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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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 꼭 나가게 해주세요 넷 넷 넷 아니 근데 동숲 약간 이렇게 말하는데 무라 무라 말 도먹지 하는 거 알아? 또 드릴 게 있을까요? 또 드릴 게 있을까요? 이러면서 아니 근데 일본어도 그래 저 제대로 됐어 우리도 또 드릴 게 있을까요? 또 드릴 게 있을까요? 이래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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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삶을 수 있잖아 내가 이런 느낌 아 맞아요 어제 원래 이제 단발 정도의 기장이었는데 오늘 쇼케이스 하기 진짜 한 몇 시간 전에 이제 완전 지금처럼 쇼컷으로 자르게 되었는데요 큰 변신을 하게 되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는데 물론 이번 컨셉에 맞춰서 새로운 변신과 도전을 한 것도 있지만요 저희 앨범의 의미 그리고 저희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이 어떤 모습을 해도 나 자신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자 조금 더 헤어스타일도 변신을 해봤고요 네 저도 조금 이런 저희 모습이 낯설기도 하지만 트리플 S가 아니라면 언제 또 이런 머리를 해보겠습니까 그리고 저 머리가 빨리 자라고 네 긴 머리를 언제든 다시 볼 수 있으니까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저희 이번 멤버들도 되게 큰 마음 먹고 다 같이 단발로 잘랐으니까 이런 모습도 있구나 하고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저희 응원 엄청 열심히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더 더 더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 자 저희는 이제 저희 생방 올라갑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지 빅 의 아임半정 활동kadurch 5번했지만 엠카에서 오늘이 제일 바쁘테요 어쨌든 비베의 첫 방이잖아요 첫방이 이제 엠카에서 pouquinho 잘 마무리했고 진짜 고생 많았고 남은 저희 비비 음방도 진짜 많이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열심히 할게요 이게 무대를 할 때는 무릎이 아프다는 생각이 안 들고 무대를 내려오면 무릎이 아파요 뭔지 알겠죠? 그만큼 무대에서는 저의 이런 아픔과 이런 걸 신경을 써줄 수 없을 정도로 무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멤버들도 다 그런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집중을 하고 있다 빠이! 비비 화이팅!